와아 드디어 왔습니다 하하하하 이 느낌이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딥니까 로즈마리씨 여기는 여기는 아반도의 집인거에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KBL 한국 프로농구 안양정관장 레드부스터스의 홈코트입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형 있잖아 형이 아닌데 나보다 양이네 그러면 형 말고 뭔데? 어 문소네 저희는 오늘 2분을 보러 왔습니다 필리핀이 농구 잘하잖아요 필리핀 프로농구 선수들이 한국 KBL 프로농구 쪽으로 스카우트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중에 저기 아반도 선수 필리핀의 에어주던 아반도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올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아우 레전드 아 아 아 아 아 아 신발을 검사해봐야 돼요 스프링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아 레전드 아 따라옵니다 레전드 반도 선수는 사실 밈이 좀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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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젠가 언제 한번 꼭 찾아가봐야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그쵸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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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오고 싶어도 경기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오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마치고 드디어 코트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음 1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우리 렌즈 아반또 선수 만나러 왔습니다 네 필리핀이다 아 자 렌즈 아반또 선수 만나러 가보시죠 하고싶죠 따라나뿌 따라나뿌 음 음 오 오 필리핀의 프라우드예요 어 빌리핀의 프라우드예요 아 렌즈 가르빗수로 갔다려가요 ㅋㅋ 농구장은 또 처음 와봤지 네 음 와 이렇게 돼있군요 아반도 어딨어요 여기 아반도 어디있지 왜저 USB 어 어 아반도 어디있지 없어 아반도가 없네 어 찾았어 아반돈 아반돈 어 여기 있네 와 아반도 진짜 아반돈이다 여보 여기 아반도 저기 저기 아반도 있잖아 어디? 여기 아반도 있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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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찍자고 그랬어? 어 진짜 한 번만 제발 딱 하려고 나 너무 똥똥한데? 안 돼 아 오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아 뭐 뭐 아까 내게 놀고 감사합니다 축하 내게 맞췄네 와 이게 오자마자 이런 미라클이 대박 눈물 났네 대박 응 어떻게 봤지? 응 여보 어떻게 봤어? 어? 나 지나가는 거 나는 그걸 다 주려고 저거 갑자기 여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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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인다 1층 7구역 저기네 저기 가운데 미들러 어 캔디 사야 된 거 아니야? 캔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 나온 거 같아 엄청 가까워서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어 볼 수 있겠다 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가깝습니다 이름 부르면 바로바로 할 거 아니야 헐 근데 여보 오늘 히마이트나 플레이 어 엔트리 없는 거 같아 어 파시블야? 모르겠다 정확하지 I'm not sure 근데 might be 어 I have to ask him 그러니까 어몽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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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 주시겠고요 아만더선생 7필 싸인골1 한길의 에너지 박스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만더선생에게도 연재명의 사랑의 마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오늘 안 오나봐 자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3강ideo는 2강뎅이다 1강뎅!! 4강뎅!! 2강뎅!! 1강뎅!! 2강뎅!! 3강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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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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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뎅!! 버져부터, 버져부터, 버져부터. 뮤직비디오 ragipus 인터넷에서 인터넷 가만 Internet 세리 criteria 후회는이 진짜도 Cheryl 오마이갓 루테이블 아쉽게도 우리 아반도 선수가 출전을 안 했네요 우리 아반도 선수가 며칠 전에 세부에서 경기가 있었대요 아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몸이 되게 안 좋은데도 이분도 히와스플레인 포 올 필리핀으로 온 거 그래서 여기는 얻은 안 되는구나 그래도 재밌었어 많았으니까 우리 아반도 선수 몸 빨리 좋아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올 거예요 저희가 또 다음에 멋진 플레이 보여주실 때 다시 또 찾아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필리핀 분들도 우리 아반도 선수 보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반도 I'm your aunt and you are my bunso 아하하하 과갈리니까 우리는 첫내말 필요 없는 거야 과갈리니까 You're watching your match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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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멘